위기의 수호 요정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타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해성에 갈 거라고는 이건 모자질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화이트 골드님의 전달이오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 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카페 남대문이야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네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음… 그럼 그 힘은 대체… 내 마법은 아니었어 아… 수호 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 달라고 하자 어휴…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하하하하… 저 철닭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에휴… 그게 수호 요정들의 임무니까요 이건 수호 요정이 아니다 보모랑 뭐가 달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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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쒸! 누가 와요? 으악!! 으악!! 으악! 음?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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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영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트콘! 얜 왜 필요할때마다 없는거야? 벌써 화이트골드님 성으로 출발한거 아닐까? 에? 작별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재집시간 끝이래. 일단 교실로 가자. 미역,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될겁니다. 뚜두두두둑! 뚜둑! 짜잔! 으아!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흐흐흐흐. 난 곧 유명해지겠지. 흐흐흐흐. 뭐야? 으흐흐흐. 아, 뜨뿐. 핑크스타. 대체 어떻게 된거야? 으음, 몸이 안움직여. 나의 위대한 발견. 역사를 바꿔. 으흑.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수호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보블린 산업.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줘봐듯 빼앗아 오너라.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의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흰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응, 앞문으로?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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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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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으응. 그러다 다 들키려고. 으응. 하지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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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멈췄어. 으응.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으응. 으응. 늦진 않았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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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신하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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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트링클 퍼플. 변신. 파이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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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쉬 플라스테. 으아. 으아. 아, 퍼플! 기다려, 퍼플!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아. 퍼플, 조금만 기다려. 이제 어떡하지? 내가 유인할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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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그린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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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 그린! 오렌지! 퐁! 퍼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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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펌프! 정신 차려. 안 돼! 버블쯤 초각이! 안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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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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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스타... 블록! 영사 못해! 하아... 버블 스토클! 으아... 으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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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크린 버블!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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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핑크 스타! 괜찮아? 퍼플... 나...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 흠... 미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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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 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흠... 미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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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됐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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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흠... 얘들아! 흠... 플롭은? 해치웠어! 오!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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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흠... 흠... 모네잉!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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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임스탑은 누가 쓴거지? 글쎄... 수고했어!푸리클. 헤헤... 흐터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어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게 아니라. 수호 요정들이요,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이제 돌아가자 근데 마법의 힘이 일곱 개가 나온 것 같은데 어? 인어공주는 모두 여섯이잖아요 응? 저건 누구지?